이 분은 되게 예뻤어요. 제가 입고 촬영했던 의상이 핑크 옥션에 이렇게 경매가 됐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인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핑크 옥션 촬영에서 미래스와 함께 우리 이번 시청 2개 지난 시간에 소원님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옆에서 예쁜 곳을 뵙겠습니다. 아, 지금 성의사 너무 아름답니다. 네, 거의 다 촬영되고 갔고요. 네, 오른쪽으로요. 괜찮으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핑크 리본 캠페인을 응원하는 우리 신빈아 씨의 서약식이 있겠습니다. 핑크 리본 캠페인에 이완으로 헤라에서는 신제품인 크리미 하이라이터, 크리미 케이크 파운데이션 그리고 헤라의 베스트셀러인 크리퍼패션 세럼을 올해의 핑크 리본 에디션으로 출시를 합니다. 실물은 기사님 쪽 왼쪽에 있는 기둥, 키드 기둥 쪽에 있는 수입을 보실 수 있고요. 이곳 헤라 미디클은 물론이고 가까운 전북 헤라 백화점 매장 쪽에서 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회 수입금 1부는 한국 유방 건강대단에 기부될 인석입니다. 자, 팀장님께서도 이번 핑크 리본 캠페인에 더욱 동참하시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응원 메시지를 하얗게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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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민의 핑크 리본 캠페인 응원 메시지를 받아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작성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모두와 함께 또 기념사령을 진행해야겠죠? 잠시 사진 촬영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같이 나와서 아, 그럴까요? 김시로 언니도 같이 보실까요? 네, 네, 네. 네, 네. 브랜드 메시지님은 저기, 네, 네. 아, 제이스도 같이 나와서 네, 아니, 아니, 저, 저 네. folk.